안녕하세요 태양을담따 태양농장 입니다 어젯밤에 비도 엄청 오고 이랬는데 새 식구가 하나 늘었네요 송아지가 나는 펄딱펄딱 뛰고 있어서 며칠전에 낳은 송아지인지 알았더만 어제 밤새 태어난 송아지 입니다 아이고 이미야 고맙다 건강하게 잘 낳아줘서 발복도 불타 난게 숯송아지 인데요 어미가 놀느라고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먹었고 애바야바 이리로 나오라 빼야 아니 고생부터 일로 나오려고 이케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미가 발을 확 덜어주네 그래도 밟힐까봐 근데 야 너무 크다 송아지 송아지 너무 크다 이미 논일하고 억수로 애 먹겠는데 아이고 참말로 어쩌노 아프지 말고 잘 자라주세요 근데 송아지 벌벌벌 떨어요 떨어요 얘도 송아지방에 넣어 주보죠 어미가 저렇게 낮게 우는 거는 송아지한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건데 송아지가 한 마리 아침에 더 있어서 깜짝 놀랐네 소가 곧 태어날 줄은 알았지만 어휴 힘내 어휴 힘내 어휴 힘내 어휴 힘내 어휴 힘내 어휴 어휴 썼다 아휴 떨어요 이거 뭐 말썽치기치기 했는데 일로 대반티나 올라카는 거 보이 더 큰 거 같지 않아? 안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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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아까 뭐 거품이 있던데 젖먹은 거 같기도 하고 입에 거품이 있는 거 있더라고 입 끝이 떨어요 근데 추워서 자 한번 딜라 보내봐 송아지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추울 거 같아서 아휴 오늘 날이 추운데 내일은 이제 더 춥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젯밤에 조금 온도가 높을 때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미 두 마리가 저 새끼 쳐다보고 난리네 다음에 또 만나요